안녕하세요 1회차 문제 푸시면서 1번 문제 보고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낸다 했을 때 1번을 견뎌내셔야 돼요 세법 1번을 못 견뎌내시면 4개 정도밖에 못 맞아요 1번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1번의 난이도가 세법은 무조건 최상위 문제가 나와요 1번의 문제가 그래서 1번의 문제는 거의 한 5분 정도 시간을 소유하게 만들어요 5분 소유하게 만들고 3번 풀면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3번 풀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문제는 10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분 남았으면 5분 버터 시작해서 5분 남았다 2분 남았다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짜증나요 완전 짜증나요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다반지 마킹하는 거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잘못됐냐면 그 다반지 마킹을 하실 때 다반지의 그 수혼번호를 체크하실 때 그 수혼번호 체크하실 때 거기에다가 화이트로 지우거나 수혼번호 체크하실 때 약간이라도 이렇게 전체 사인펜으로 이렇게 선이 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판독이 안 되신 분이 지금 5분이 나왔어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감독관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때는 그 다반지 마킹할 때 거기에만 신경 써서 딱 따라서 그냥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이름 쓰세요 그럼 이름 써야 되고 이름 쓰고 2차, 세법은 2차 2교시니까 2차라고 쓰시고 2교시에 마킹하세요 그러고 나서 손번호 쓰시고 손번호 밑에다가 마킹을 정확히 하세요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자필로 이번에 문구가 나올 거예요 어떤 문구가 나올 거예요 오늘 뭐 이번에 뭐라고 예전 같으면 무슨 오늘도 행복한 날이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를 자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인가 아닌가를 나중에 체크하려고 그거 검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나중에 무효처리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감독관이 계속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반지 마킹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이 끝나면 시험지가 나눠줄 거예요 다반지 마킹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지가 들어올 거예요 시험지 나눠주시면 시험지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앞에가 2차 2교시 공시세법이라고 돼 있는가 확인하세요 그럼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확인 안 하고 막 다른 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지가 다른 거 와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는 게 아니냐면 시험지 정세를 넘기면서 1쪽부터 몇 쪽까지 있으니까 3번 오늘 1쪽부터 6쪽까지 있으니까 1번부터 6번면에 전부 다 인쇄가 돼 있는가 확인하세요 그래요 어쩔 때 인쇄에 누락된 게 있어요 시험지에 인쇄에 누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풀고 놨더니 시험지가 부족하네 왜 내 거 부족하지? 그리고 다 풀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시험지 인쇄가 안 됐네 확인 안 한 거 본인 잘못이에요 그거 그래서 몇 쪽까지 돼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확인 끝나셨으면 시험지를 뒤집어 놓고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막 풀고 계세요 막 풀고 있어요 막 풀고 있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주의를 줘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러시면 이제 그분 옆에 가서 감독관이 서 있어버려요 그럼 이제 불안해서 시험을 못 봐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감독관이 그분 옆에 와서 얼쩡얼쩡해버려요 계속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감독관도 열받으니까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감독관도 시험 보는데 그냥 한 번 제대로 한 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어차피 감독관 왔다 갔다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자리로만 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고 가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엄청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반에 들어가는 인원이 10명에서 한 15명밖에 안 들어가요 15명 많이 들어가면 수명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결실생이 반 줄 정도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반에 5명 앉아 시험 볼 때도 있어요 결실생이 안 와버리면 우리 반에 20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가보면 한 반에 30명이에요 30명인데 띄엄띄엄 앉으니까 한 줄은 비고 앉으니까 딱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반에 이렇게 들어가요 15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 한 5명에서 6명이 안아버리면 띄엄띄엄 앉아서 완전히 그럼 옆에 사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볼락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감독관들은 그래요 감독관들이 시험에 감독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옆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알아서 그냥 보세요 그래요 알아서 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서 합격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아무대로 보세요 그래요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사복고시 감독관이 사복고시 지방에서 감독관을 가셔서 딱 하는 이야기가 그냥 옆 사람들하고 보고 싶은 대로 아무대로 답을 서로 상의하시려면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 작년 이 고등학교에서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1차 합격생 한 분도 안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 떨어졌는데 작년에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 이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그래서 중대단 시험장에 가면 어떤 분은 막 풀고 빨빨리 풀고 다 마킹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다 맞는 건 아니예요 맞는 건 아니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같은 학원 수강생 있으면 학원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 옆에 앉았다 그러면 그분은 믿을 만해요 그분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같이 있는 분 중에서 공부 잘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눈여겨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바로 옆에는 시험지가 달라요 시험지가 달라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요 아니면 형형 같은데 그런데 똑같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 A형 여기 B형 여기 A형 여기 B형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전부 다 이제 A형이잖아요 A형이니까 이제 눈만 살짝 돌리면 보여요 그런데 답안지를 보시면 안 돼요 답안지 쪽에 보시면 번호가 몇 번인지 헷갈리니까 시험지에서 시험지에 표시된 거 보고 저게 내면하고 똑같은 면이다 내면하고 똑같은 면인데 저게 1번 2번이다 3번 4번이다 보면 한 번에 싹 보여요 한 번에 그런데 공부 잘하신 분에게 절대로 연필이나 볼펜으로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크게 치시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그 부탁을 좀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그냥 보여요 다 보여요 가만히 있다가 살짝 이러면 싹 보여요 그러면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 돼요 똑같이 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을 못 믿으시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조금 힘들고 그래도요 내가 이 문제 풀 때 어느 부분에서 잘못 풀었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조금만 30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정답 내신분들 중에 내신분 중에 다른 학원에 비해서 지금 답안지 내신분이 좀 반절밖에 안 돼요 다른데 제가 어제 했던 학원은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평준이 61점이 나왔어요 평준이 그런데 여기는 거기 한 반절 정도 되는데 평준이 66점 정도 나왔어요 66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지금 5점에서 한 6점이니까 두 문제 정도 더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 두 문제 정도 그런데 이제 정답 난이도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에서 정답률이 몇 프로 나오고 어떤 문제에 정답률이 몇 프로 나오고 그 퍼센트를 보면 거의 학원들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건 이해가 돼 있네 안 돼 있네라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답안지를 모두 내주셔야 돼요 답안지를 안 내시면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 안 내시면 1차 1교시에서 답안지 안 내시면 2차 1교시는 시험 볼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답안지 안 냈는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은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답안지를 안 내시는 건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만큼은 철저히 다 내셔야 되고 감독관이 딱 시간 딱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마킹을 마시고 지금 다 답안지 내세요 그러면 그냥 내셔야 돼 왜 그냥 내셔지 알죠? 한 반에 15명밖에 안 돼 그런데 감독관은 3명이요 앞에 정감독관 한 분, 부감독관 두 분 그래서 총 감독관이 더 많아 시험 보는 사람보다 감독관이 더 많아 그래서 뒤에서부터 걷어오면 단 10초만 걷어버려요 교실도 아주 가까워요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이 무지 가까워요 가깝고 뒤에서 양쪽 통로에서 두 분이 싹 걸어와버리면 한 3초 정도만 와요 시험 보는 사람 5명, 6명밖에 없으니까 둘이 다 하나, 세 개씩 걷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답안지를 안 주고 계속 버티시면 그러면 지금 답안지 안 내시면 지금 저희는 나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에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딱 문 끝이에요 나가기 전에 누른 봉투가 있을 거예요 그 봉투에다가 답안지를 넣어 답안지를 넣고 여기에 양면 탭이 있어요 양면 탭을 뜯어가지고 양면 탭에 봉투를 붙여버리는 순간 거기다 감독관 도장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봉인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안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어떤 분이 답안지를 가지고 교문 있는 데까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제 답안지를 감독관 안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왜 제출하는데 안 했어요? 아니 제가 답안지를 마킹하고 있는데 감독관 가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이미 봉인이 끝나버렸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뭐해요? 그랬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때는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딱 시간 되면 정확히 칼같이 끊어가지고 답안지 제출하세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마킹 못 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한 번은 그냥 찍어버리세요 한 번은 그냥 막 찍어놓으세요 어떤 분은 제가 안 풀었으니까 거기다 안 찍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시험장에서도 안 풀었으니까 안 찍을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냥 한 번은 그냥 아무나 써버려요 아침에 생각했던 다섯 개 중에서 내가 오늘은 몇 번이다 그걸 딱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번호를 무조건 찍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손복이 제일 좋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다섯 명 중에서 뽑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로 숫자를 땅에다 뒤집어놓고 하나만 골라주라고 그래 그리고 골라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딱 도착해서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인가 오늘은 몇 번이다 모르면 무조건 그 번호 찍는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걸 믿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도 집에서 시험 볼 때 제가 그냥 학계론 계산 문제 아홉 개 나오는데 다 찍은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맞자 번져 있으니까 대충 그냥 가서 몇 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번 딱 찍었어요 아홉 개 중에 네 개 마주왔어요 안 풀고 네 개를 마주왔어요 그리고 학계론을 65점을 맞아서 통과를 딱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찍은 덕분에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이 내가 운이 없다 그러면 운이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숫자를 선택하시면 돼 제일 운이 좋은 집에 운이 좋은 분이 한 분은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무조건 그분한테 선택을 해 주시면 돼 그래서 오늘 또 객관심 문제 그 계산 문제 찍으신 분 맞으신 분 많을 거예요 오늘 계산 문제 몇 번이었던가요? 27번인가요? 여기는 27번이에요 정답률이 55%가 나왔어요 봐요 이렇게 많이 나왔다니까요 다른 데서 정답률이 전부 다 27%에서 37% 나왔어요 그런데 20%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계산 문제를 찍었는데도 맞으신 분이 있고 진짜로 풀어가지고 맞으신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해설을 들으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답률이 70%가 넘었는데 틀리신 분들이 마킹했던 분 중에서 이분은 이것만 바꾸면 맞출 수 있겠는데 그쪽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문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70%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30% 정도 되신 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나는 진짜 안 되는 게 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살짝 바꾸면 나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영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1번 문제는 정답률이 75%예요 여기 학원만 75%예요 여기 학원만 왜냐하면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학원이 이렇게 75%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학원은 없어요 이 문제 내면 실제 시험에서 내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이 안에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서류 송달의 시험 지문이 두 주를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단독 문제로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단독 문제로 바꾸면 이게 1번으로 나올 거예요 1번으로 나오면 지금은 약간 어렵게 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약간 쉽게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확인하실 때 여기서 확인하실 때 서류의 송달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냐면 이 말의 서류의 송달이라는 게 왜 하고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류를 송달한다는 이야기는 서류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만든다 그러면 누가 서류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그러면 국가가 국민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일단 발신주의 개념으로 잡아야 된가? 도달주의 개념으로 잡아야 된가? 그래요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한 70, 80%는 풀 수 있어요 도달주의예요 그럼 도달주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디다 갖다 줘야 될까요? 어디에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장려시험 문제 지문에 있었어요 어디에 갖다 줘야 돼요? 어디로 갖다 주는 게 좋겠는가? 그 사람 집으로 두 번째로 사무실로 또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보내달라는 장소로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 손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안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손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러면 교부송달 이제 교부라는 것은 교부라는 것은 내가 직접 들고 이 말인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인가요? 직접 들고 자, 직접 들고 직접 들고 자, 장소 송달할 장소 직접 들고 그 사람이 받을 장소로 갔어 자들 장소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겠는가 그 사람 손에다가 자, 그래요 건너줬잖아요 그 사람 손에 도달하게 하면 도달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죠 여기까지요? 이 도달주의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갖다 줄 때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서류를 갖다 주시면 돼 그 사람한테 주면 돼 그 사람에게 도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 사람 집에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가다가 만났네 가다가 만나면 자, 같이 집에 갑시다 그런가요? 여기서 받을래요? 그런가요? 자, 물어봐야 돼요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 그냥 주면 안 돼요 다른 장소에서는 그 사람에게 혹시 여기서 이 서류 수령하실래요? 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거부하지 않았을 때 단, 누가 누가 거부하지 않으면 이 말인가? 받을 사람이 그러면 반대로 돌려볼게요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는 다른 장소에서 거부하지 않아도 송달하면 된다, 안 된다 봐요 바로 이게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한 번은 이렇게 냈다가 그다음에는 여기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송달을 받아야 될 자 이 외의자가 이렇게 살짝 틀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절대 받으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강의할 때 제가 학원 원장님을 예를 들어 서류를 전달할 때 그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학원에다 서류를 전달하러 오고 있는데 갑자기 김포공항역에서 원장님을 만났어 그럼 원장님한테 원장님 만나러 가는데 여기 잘 됐네요 여기서 이 서류 받으실래요? 그러면 네, 주세요 그러면 주면 돼 아니요, 나 다른 데 가는 길이니까 학원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하고 나서 전달하고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교부할 수 있어요 하나 해결했어요 두 번째 연대 납세 뭐예요? 이번 지문이 작년 시험 문제,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작년 시험 지문이에요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 이 말을 나올 때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연대가 나오면 꼭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연대 그러면 나만 이 말인가요? 우리 모두 이 말인가요? 모두 그러면 모두 그랬으니까 동일한 책임입니다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책임이에요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이건 중요한 서류인가요? 안 중요한 서류인가요? 중요한 서류죠 중요한 서류니까 대표자에게만 전달한다 모두에게 전달한다 이거 틀렸네요 대표자에게 대표자를 명의로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서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각각 송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자에게 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바꿔볼게요 연대 납세 의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안 중요한 서류는 안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그래야 된가요? 대표자에게 그러면 된가요? 대표자에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서요 세금 고지서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동영 모의고사를 보는 시험지가 고지서로 생각해 봐요 시험지는 이 시험 문제지는 이거는 중요한 서류인가요? 안 중요한 서류인가요? 중요한 서류죠 중요한 서류인데 갑자기 전달할 때 학급 반장 와라 반장 너만 이 시험지 가져가라 그러면 되겠는가요? 안 되죠 시험지는 모두에게 다 줘야 된가? 한 사람만 줘야 된가? 모두에게 그러면 고지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동의를 안 그랬으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보내주는 거고 안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보내라 대표자에게만 보내라 대표자에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틀렸네요 이번은 작년에는 오답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문구로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나오면 이 문제를 오답으로 이렇게 넣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무조건 시험장에 가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3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좀 많아요 3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서류를 송달하려면 일단 그 장소로 가야 돼요 장소로 가야 돼요 장소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서류를 이 서류를 들고 이게 시험지 성적 결과표라고 봐요 결과표인데 홍길동이라는 분이 시험을 봤어 그런데 시험지 답안지에 결과표를 들고 집에 찾아갔네 홍길동 씨 계세요 이번에 모의고사 본 시험지 답안지 가져왔는데요 성적 가져왔는데요 성적 25점 맞았는데 성적 가져왔는데요 이 성적 그리고 점수를 말했어 그랬더니 집에서 안 나오네 아니 집에 사람 있잖아요 왜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누군가가 상 문 열고 나오네 누군가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말이 뭔가요? 누구신가요?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신가요? 네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그러면 당사자란 이야기인가 당사자란 아니란 이야기인가?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 확인했죠? 이제 자녀라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해야 된가? 일단 한번 위아래를 훑어봐야 된가? 스캔 한 번 하라고 했죠? 스캔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확인하고 그렇죠? 살이 분별 이게 두 번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가족이나 종업원 중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먼저 살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이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어? 이거 너무 말짱하네? 그럼 전달해도 되겠네? 그럼 전달하려고 했어 이 서류 부모님 성적표인데 25점 맞으셨네요? 성적표인데 이렇게 하고 딱 전달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어? 안 돼요 안 돼요 혹시라도 학원에서 성적표에 가져오면 절대 받지 말아야겠어요 만약에 받으면 저 집에서 쫓아내버린다겠어요 절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돼요 그래 그럼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해버리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그러면 받게 되면 그때 전화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그런가 그냥 두고 가버리면 된가? 두고 가면 돼요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어요 이런 송달을 우리는 무슨 송달을 그렸는 건? 유치하게 두고 간다 해서 유치 송달을 그렸죠 이런 걸 이게 유치 송달이에요 이 규정은 여기는 과거에 시험에서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인가요? 없을 때 이야기인가요?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이나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가 보고 그럼 그분은 사립한 별이 가능한가 확인하시고 사립한 별이 가능하시면 일단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받기를 거절하시면 그 장소에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틈에 끼워놓고 가면 된가 안 된가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문틈에 끼워놓고 간다 이게 올해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시험이에요 놓고 가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선을 분실해버리면 그 다음에 전자송달 이번에 제가 선택한 것은 여기에요 올해는 전자송달 쪽으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고 이것 좀 익혀주세요 그래서요 그럼 나는 세무 공무원이 집에 오는 거 싫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성적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학원 관계자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라 했으니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어 그러면 확인을 계속 안 하네 확인을 안 해도 송달이 됐는가요? 확인을 해야 송달이 되는가요? 안 해도 그러면 전자송달을 할 때는 전자송달을 할 때는 먼저 그 전자사사함 이게 이메일함에 이메일함에 뭐 되는 때 그래야 된가? 저장이 되면 그 사람에게 뭐 한 걸로 본다 그렇죠 무조건 여기는 도달주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류의 송달은 무조건 도달 이메일로 보낼 때는 이메일함에 들어가면 도달이라는 이야기가 내가 확인하면 도달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럼 이메일함이 그 사람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메일함이 그 사람 손이니까 그 사람 손에 이메일함이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열든지 말든지 도달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메일함에 저장된 서류를 확인하는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확인할 때가 아니래요 만약에 확인할 때 그러면 죽을 때까지 확인 안 해버려 그럼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장이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한 걸로 봅니다 이러면 돼요 5번은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 번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 한 번 또 나왔어요 작년에 다시 한 번 나왔어요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여기서 착각하신 분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착각한 이거예요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으면 일단 송달할 수 있다 송달할 수 없다 여기서 이탁한 사람들이 꼽다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꼽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 있다고 송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소 알면 주소로 보내면 돼 안 되면 가서 갖다 주면 돼 출장 가서 갖다 주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걸 꼭 봐야 돼요 외국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송달하기가 곤란했으면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송달이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게시판에 붙여야 돼 이런 경우는 게시판에 붙이는데 이런 송달을 무슨 송달 그런가요? 그렇죠? 공시송달이라는 거예요 공시송달 그러면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적표를 집에 보낸 다음에 집주소 알려준 거 안 알려준 거? 안 알려주죠 자녀들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준 거 안 알려준 거 안 알려준 거 안 알려주죠 왜? 학원에서는 성적을 부모 핸드폰으로 성적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자녀 핸드폰으로 성적을 보내줘야죠 그래서 자녀들 핸드폰 다 딱 그리고 자녀들 핸드폰에 오늘 부모님의 성적은 이렇습니다 하고 딱 보내 그러나 했더니 안 가르쳐주네 핸드폰으로도 안 가르쳐줘 주소도 안 가르쳐줘 보낼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는 학원 게시판에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쓰면 붙어있을 거예요 붙어있어요 공시송달에 그러면 공시송달에 내가 성적이 나 보기 싫어 그럼 안 보고 다녀 안 보고 다녀도 며칠 지나면 본 걸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 성적을 14일은 꼭 붙여놔야 돼요 14일은 그 생각을 계속 하세요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우리 집도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주소도 안 가르쳐주니까 학원 게시판에 붙였지 그러면 붙이고 나서는 며칠 동안은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14일 14일이 지나면 꼭 봐야 효력이 생기는가 안 봐도 효력이 생기는가 안 봐도 나에게 효력이 생겨 그러면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게시판에 붙여놓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 손에 도착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14일이 지나면 도착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출제됐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도달한 걸 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게 14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시험 볼 때 혹시 2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가 맞았어요 그래야 된가 틀렸어요 그래야 된가 2주하고 14일은 같은 개념으로 봐라 다른 개념으로 봐라 2주나 14일이나 그것이 그것 같죠 그런데 세법은 14일 민법은 2주 왜? 단위 표시 방법이 달라요 세법은 1단위 표시를 했고 민법은 주단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단위 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서 2주라면 오답이 되고 민법은 14일 하면 오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시험에 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 시험 준비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를 그냥 2주라고 하시면 무조건 맞닥게 버리면 안 돼요 세법은 14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1번 이제 해석이 끝났어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서류 송달이 나오면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정답은 어떤 게 주로 정답이 나오냐면 2번 이게 주로 정답이 나와요 연대 납세의무라고 나왔을 때는 이제 아무 말 없이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모두에게 각각 그런가? 아무 말 없으면 대표자에게 그래야 된가? 아무 말이 없으면 대표자 그런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대표자에게 그런데 다만 다만 고지서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에게 그래야 된가? 모두에게 그래야 된가? 모두에게 언제나 올해 시험은 단서하고 가루를 답으로 유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서주항이 바로 이거예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만 예외적으로 모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서류니까 이 정도 하시면 1번은 풀어내실 거예요 2번은 학원마다 정답률이 35% 나와요 여기도 36% 나왔어요 딱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설명 들어보면 아, 여기서 속았네? 아, 여기서 속았네? 그래요 납세의무자 성립학중 소멸인데 소득세 소득세의 성립 그럼 우리 소득세에서 우리가 배울 때 소득세의 성립 시기를 총 몇 개로 나눠서 성립 시기를 공부했던가요? 4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다 해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예정 예정? 첫 번째 하나는 예정신고 두 번째는 확정신고 세 번째는 중간예납 네 번째는 원천징수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배웠어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생각, 어? 여기서는 원천징수를 물어봤네? 그럼 원천징수,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제가 예를 들을 때 용어정리에서 원천징수 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예를 딱 한 군데 예를 들었어요 누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예를 들어드렸던가요? 은행 은행 은행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은행은 내가 내 돈을 내가 내고 있는가요?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서 내고 있는가요? 받아서 그럼 대신 받을 때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생각이 마요 돈을 주고 나서 세금 주세요 그런가요? 줄 때 뛰어버린가? 줄 때 그럼 해석했잖아요 원천징수의 성립은 그 돈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지급하는 때 그럼 그대로 나오네요 지급하는 때예요 지급하는 때 해석됐네 그럼 1번은 답이 아니니까 1번에 찍은 사람은 없었어야죠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개를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번에 마킹하신 분들은 이 네 개를 꼭 복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복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오늘 지문은 요거를 내놨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이 네 가지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은 몇 개월 그랬는가? 1개월 1개월 그럼 1개월이니까 그 달 달이죠 달의 말일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거예요 한 달이니까 달의 말일 1개월 그랬으니까 그런데 확정은 1년 1년을 과세 기간 기간이라 하죠 그러면 1년이니까 과세 기간을 1년치를 다 모으려면 1년이 끝나는 때 그래서 1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간 예납은 중간 예납이라는 것은 몇 개월 그랬는가? 6개월 그럼 6개월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 그 기간을 중간 예납 기간이라고 그래요 중간 예납 기간 그럼 중간 예납 기간 그럼 6개월치를 뭐 해놓고 이 말인가? 끝내놓고 그럼 6개월이 끝났을 때 그러면 돼요 6개월이 끝났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번이 해결이 끝나는 거지 2번 2번 설명에서는 여기를 봐야 돼요 확정된 새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법에 따라 확정이 됐다 그럼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이미 정해졌다 정해졌죠? 확정된 것을 증가시키는 경정 이제 경정이라는 단어 해석을 해보죠 결정과 경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정은 언제 결정이라 하는가요? 아시네요? 처음 뭔가를 처음 할 때 결정이라고 그래요 처음 처음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추석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해남 땅끝까지 운전하고 갈 때 이번에는 서해안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처음으로 결정했죠? 가다 보니까 너무 막힌다네? 그러면 서해안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국도로 우회해서 갈라네? 하고 다시 한번 결정했다가 다시 바꿔 바꾸는 걸? 그게 경정이 돼요 가다 보니까 또 거기도 막히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또 바꿔 그럼 그때는? 경정의 경정이니까 또 앞에다 제자 붙이면 돼 제경정 이렇게 그 말을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결정했다가 결정한 걸 다시 바꾸는 것을 경정 경정한 걸 또 바꾸는 것을 자 그러면 한번 결정 정부가 한번 세금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안 고친다 고칠 수 있다 또 한번 고쳤으면 그 다음에는 또 고칠 수 있다 또 못 고친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니까 한번 정부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다시 정부는 다시 경정을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한번 경정을 했더라도 또 다시 경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조건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때그때마다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확정된 세액을 경정했으니까 경정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결정한 걸 다시 뭐 했다는 얘기가 경정이니까 다른 우리 더 쉬운 말로 바꿔보세요 바꾼다 바꾼다라는 한자로 수정 자 이게 수정이네요 수정신고네 그러면 이미 정해진 것을 이미 앞에는 정해졌죠 확정된 거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걸 증가를 시키더라도 증가시킨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 수정을 하더라도 이미 앞에는 확정돼 버렸잖아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경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앞에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증가시킬 때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세액을 감소시킬 때는 확정이 돼 있는 것을 감소시킬 때는 이것도 앞에 것에 확정된 것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요 안 미쳐요 네가 이러든 저러든 난 안 미쳐 그러면 돼요 이미 나는 확정됐잖아 내가 이미 시험에 합격했잖아 내가 시험에 합격했는데 네가 옆에서 뭔 말을 해도 나는 미치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그대로라고 그 말이에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뒤에다가 더 하든지 빼든지 네가 알아서 빼든지 더 하든지 네 맘대로 하고 나는 이미 확정됐으니까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설명할 때 한 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문제도 여러 번 문제를 제공한 거 여러 번 했어요 처음 봤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뭔 소리 하는지 아세요? 복습을 안 해놓고 그러시네 그래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말은 또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거 진짜로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낸다고 실제 시험 기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법에 있는 문구니까 법 문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제 3번에서 속은 거예요 3번에서는 3번을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왜 속았냐면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재척요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재척기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생각하냐면 재척기간의 기산일 기산일은 암기가 다 돼 있어 다 알아 다 하는데 문제를 풀라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은 언제부터 그랬는가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내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이 신고 기한 속에는 이거 기억하시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이 신고 기한 속에는 예정신거나 수정신고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 시험 문제 거기까지 낼 거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게 안 잡히면 시험장인가요? 그걸 못 잡아내요 그럼 이 신고 기한 속에는 예정신고나 수정신고에 대한 기한은 체외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조사 들어가란 이야기인가 확정신고 다음부터 조사하란 이야기인가 확정신고 다음부터 조사하란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사일은 보통 징수는 보통 징수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사일은 어느 날부터 바로 조사 착수한다 그랬던가요? 납세 의무 다 알고 있네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에요 그럼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인가요? 보통징수 세목인가요? 보통징수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니까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야 된가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해야 된가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틀렸죠? 납세 의무의 이게 보통징수니까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난다 5년 그런데 여기서 이 5년이 눈에 딱 돌아버리니까 앞에 게 안 보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이제는 여기가 시험에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앞을 한 번 정도 뒤집을 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넣어드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험장에 저렇게 내면 전부 다 5년만 눈에 들어오고 앞에 게 아예 안 들어와요 왜? 1번에서는 너무 헷갈렸으니까 1번 문제에서 흔들어놓고 이렇게 내니까 2번 문제를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 1번에다 약간 어려운 걸 넣어놓고 그 2번에다 약간 애매하게 넣어놓으면 1, 2번을 다 틀려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3번 문제부터는 이제 보이질 않아요 이제 안 보여요 그냥 이제 자포자기 이제 그때부터는 에이씨 내 될 대로 다 나가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몇 개 더 맞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예 1, 2번을 포기해버린 게 60점 맞는 게 편해요 1, 2번에 얽매이다 보면 60점을 못 맞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끼를 쓰고 맞추려고 여기다 시간을 막 투자해서는 안 돼요 틀리라고 하면 그냥 틀려줘버려요 왜? 30개 중에서 10개는 틀려도 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시험 합격할 점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거는 기억하세요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올해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보통 잉수는 납세, 의무, 성립일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4번은 소멸시효예요 그랬어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단 고지서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소멸시효인가요? 도착하기 전에 소멸시효인가요? 집에 고지서가 도착하고 나서 소멸시효다 도착하기 전에 소멸시효다 하고 나서 그러면 집에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 정부가 찾아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찾는 시간은 재척기간 이미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고지서 보내놓고 시간 안에 돈 안 내면 왜 너 돈 안 내? 돈 줘 하는 게 소멸시효 그러면 돈 주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인데 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를 기산일로 잡아야 되는가? 다음 날은 맞았는데 무엇의 다음 날? 정부가 돈 내놓으라고 고지서 보냈어 고지서 보내놓고 그 약속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여기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러면 이번 재산세 이번 달 9월 30일까지 돈 내? 하고 집에 고지서 왔죠 지금 그런데 9월 30일까지 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9월 30일까지 안 내고 버티면 그 다음 날부터 그 고지서에 금액이 얼마가 찍혔냐에 따라서 5년간 요구할 수도 있고 10년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국세네 국세인 경우는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런 건? 5억 5억 이상이니까 몇 년?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만약에 여기가 지방세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얼마로 줄어들고? 5천 5천 이상이면 10년 5천 미만이면 5년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럼 소멸시허로 다 끝나 이제 소멸시허로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는 먼저 기한후 신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확정의 효력 기한후 신고를 하면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서를 세무세에 제출하면 세무세는 내 신고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네요 받아요 받기는 받죠 그런데 세무세가 받기는 받지만 그 고지세 신고세에 기록되는 그 금액이나 세금을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오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이렇게 인정은 안 하네 그러면 내가 기한후 신고를 해도 내가 제출한 서류가 그대로 확정은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세액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해 주라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하는데 이때 정부가 결정은 신고 받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확정을 해야 되고 그게 이거예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세금을 결정해가지고 통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개월 수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내가 신고해도 그 세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정부가 나중에 다시 신고 받고 3개월 안에 확정해가지고 나에게 통지를 해 줘야 돼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내가 신고한 대로 세금을 내는가요? 못 내는가요? 못 내죠 정부가 통지 와야 내겠죠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하고 바로 돈을 못 내니까 돈을 내야만 가산세를 깎아준다 안 내도 깎아준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기한후 신고는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더라도 가산세 경감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하나여 가산세 경감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건 이 지문은 올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요 그래서 2번까지 얘기를 했어요 3번 가보죠 3번은 여기는 거의 학원마다 85%에서 90% 정도 정답률이 나와 그런데 여기도 86%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틀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설명 듣고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 가산세는 누구나 맞춰야 되고 합격을 위해서는 맞춰야 될 문제예요 해년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가산세는 해년마다 한 문제 출제돼요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정답이 유도됐고 취득세에서는 가산세 지문이 나왔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에 가산세가 두 문제에 연결이 됐어요 가산세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나에게 벌을 세우는 걸? 의무 의무라는 단어만 생각하는 걸 의무라는 다른 단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의무만 생각하세요? 그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가산세를 물리는가요? 의무를 이행 안 하도록 가산세를 물리는가요? 하도록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숙제 안 했어? 잘했어? 그런가요? 그냥 때려버린가요? 때려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너 숙제 해오지 말아라 하고선가 너 빨리 해라 이 소린가요? 해라 너 숙제 안 하면 맨날 이렇게 벌 준다? 그리고 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숙제 안 해오면 응대 100대씩 때려버린다? 그러면 100대 맞기 싫으면 뭐 해야 된가? 숙제 해야죠 그게 바로 가산세예요 가산세를 먼저 딱 알려주고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만큼 벌 받을 줄 알아라? 이게 가산세예요 그러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가산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요 숙제를 못 한 이유를 대봐 너 왜 못 했어? 네 어제 저녁에요 제가요 게임하다가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 안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숙제 못 했어? 네 어제 시부모한테 불려가서요 자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 안 되는가? 돼요 그거는 돼 아 정당한 이유가 되네 된다고 해드릴게요 그거는 정당한 이유가 돼 자 그러면 왜 또 시험공부 제대로 안 했어 그랬더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어제요 제가요 한 잔 해가지고요 그건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을 세운다는 이야기인가 안 세운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가지 아니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정당한 이유는 제일 쉽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지변이 발생이 됐어요 천재지변이 그러면 천재지변이 발생이 되면 내가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때는 가산세를 안 물려요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고를 못 했을 때는 정부는 이런 것은 아 정당한 이유로 봐가지고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언제나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확인해서 합당하면 안 물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합당하면 안 물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가산세 이제 퍼센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퍼센트 네 가지를 생각하세요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그랬는가요? 20% 사기 쳐서 신고 안 하면 40% 과소 신고하면 10% 사기 쳐서 과소 신고하면 40% 자 그걸 아는가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사기 자 사기 났네요 사기라는 단어만 딱 보이면 사기라는 단어만 보이면 얼른 연결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사기친 사람 가만히 놔두면 되는가요? 가만히 안 놔둬야 된가요? 자 우리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어디서 놀다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너 걸리면 확 뭐 해버린다 그런가요? 확 죽여버린다 그러죠 자 그런데 정부도 똑같아요 사기치다 걸리면 너 확 죽여버린다 그런데 죽여버린다를 법에다 못 쓰니까 숫자로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너 사기치다 걸리면 확 사형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그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무조건 몇 프로다? 40% 왜 이걸 시험 문제로 지문을 택했냐면 작년에는 아예 신고 안 하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20% 그게 정답이었어 그런데 작년 문구에는 아예 신고 안 하면 해놓고 가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부정한 행위는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부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출제는 그러면 부정한 행위로 바꿔볼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몇 프로란 이야기인가? 40% 그래서 이 질문을 택한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에서 변형시켜서 3번, Bar, D급 번 지방세를 감면하면 본래 세금을 감면해주면 본래 세금을 깎아주면 본래 세금을 감면했어요 그럼 본래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문이 혹시 디귿 지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해놓으세요 가산세라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가산세라는 것은 세금의 목록이다 제가 세금이라고 봐요 제가 세금인데 가산세가 제 목 속을 타고 들어가 세, 목, 목으로 들어가 제 뱃속에 있는 게 가산세 뱃속에 있는 게 가산세예요 그러면 만약에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살을 빼며 감면을 하면 아기도 따라서 감면해야 된가요? 아기는 감면할 필요가 없는가요? 필요 없죠? 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벌레 세금을 깎아진다고 해서 가산세도 깎아진다 안 깎아진다 절대 안 된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은 거의 99%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꼭 나올 때마다 교수들은 저 지문을 오답으로 내고 싶어해요 벌레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내요 그럼 벌레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깎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을 약하진 건 아니에요 벌레 세금은 깎아줄 수 있지만 벌은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니글 번 니글 번은 소송이라는 단어만 얼른 생각해요 소송 소송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 소송 중에 있네? 그러면 내가 이겼나? 졌나? 얼른 생각해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이겼다 졌다 모른다 몰라서 신고를 안 했어 이거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는가요? 정당하죠? 그럼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지문을 읽어서 풀면 안 돼 소송 딱 나오는 순간 어? 이길지 줄지도 모르는데 가산세 물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할 일은 다 해놨어 해놓고 할 일은 반드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야 박스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리을 이렇게 답을 해서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도 여기는 그래도 정답률이 70% 정도 나왔네요 다른 데서는 정답률이 여기에 55%에서 6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 지문에서 이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문 해석이 안 돼요 지문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을 때 설정했을 때 세금 중에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증선하여 이 말만 해석하시면 돼요 담보된 채권을 두 글자로 줄여 보세요 알아버렸네요 이것만 알면 답이 풀려요 이게 설정이라는 거 알면 풀리는데 설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말은 그럼 이제 해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어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하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1번 순위와 2번 순위가 있는데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1번 순위는 설정이 1번이 되고 세금이 2번이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냐면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이 세금 중에서 이 세금 중에서 세금 중에서 설정에 우선하여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세금이 있냐 이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설정했더라도 세금 중에서 설정보다 앞에서 가져가는 0순위 세금이 있는가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있어요 물어보면 네 있어요 그래야 된가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야 된가요 네 있어요 제가 올해 학교에 가려니까 있어요 그래야지 몰라요 내년에 확인할게요 그러면 안 돼 지금 확인해야 돼 그러면 어떤 세금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런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런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 있어요 이게 생각이 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 주로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다 보통 징수 세목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입니다 그럼 이제 찾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서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알아서 그런가요 원래는 정부가 그런가요 정부가 자동차세는 내가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그런가요 정부가 그러면 자동차세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가 붙어 나오니까 정부가 그러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정부가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양도소득세는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가요 정부가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소방분지역자원시설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는 내가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같이 이렇게 보내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인가 찾으라는 소리예요 몇 개인가 세 개 그런데 이걸 틀리신 분은 전부 다 두 개에 당해서 틀렸을 거예요 봐요 두 개에다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두 개를 못 찾으신 분이 뭘 못 찾았냐면 이걸 못 찾았어요 뒤에만 생각하니까 먼저 앞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절대로 지방교육세를 보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나는 붙어가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세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가만히 있고 앞에 세금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가 자동차세니까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세는 정부가 보내준다 내가 알아서 한다 보내준다 보내주니까 보내준다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런데 앞에 가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다 그럼 너는 취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니까 신고 나쁘니까 X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라고 생각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X 그럼 만약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세라고 생각해버리면 된 건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정부가 보내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런 세금이 있죠 재산세라는 세금도 정부가 보내주고 상속세라는 세금도 최종 정부가 결정해주고 증여세라는 세금도 정부가 최종 결정해드립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러면 이 문제는 혹시 틀리신 분들은 정답률이 70% 정도 나온다는 소리는 이 정도는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금을 막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 틀리신 분은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익히세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 내가 신고하는 세금 구별을 하세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은 어떤 거고 정부가 보내는 건 어떤 건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다섯 개만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부터 취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보통징수 이렇게 다섯 개만 연습하세요 그 다섯 개 안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70, 80%니까 그 다섯 개만 가지고 그것만 연습하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온 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세금은 집에서 고지서 와서 냈는데 고지서 와서 냈는데 그러면 그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정부에서 보내는 것들이에요 고지서 와서 어? 이거는 내가 신고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 생각만 잠깐 생각하면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이 문제는 아마 정답 2번에 하신 분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 거예요 이건 전부다 전부다 모두 정답 처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 5번은 그래서 5번 모두 정답 처리되면 여기서 3점 정도가 점수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대략한 평균이 70점 정도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정답 처리 안 하고 채점했어요 너무 점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본인 점수에서 실제 시험 보면 이렇게 문제 나오면요 이거는 모두 정답 처리해 줘야 돼요 실수한 게 지문이 딱 한글 한 두 개 단어 두 개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출제할 때 미스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신 분들이 항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항의 안 하면 넘어가요 항의하고 이재기가 들어오면 그냥 모두 정답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높아버리면 안 해줘요 그럼 나머지 점수가 높아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소송해야 돼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은 지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걸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기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안 받고 건축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물은 지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무허가 건물도 지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되죠 과세가 되네요 두 번째 법인이 개인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부동산은 지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법인이 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가져갔으니까 유상승계 지득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디귿이 잘못 출제됐어요 수용재결로 치득 수용재결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수용을 당해놓고 내가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다시 결정한 거예요 다시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넘어갔다가 넘어간 후에 다시니까 갔다가 거기에 다시니까 이제 원시가 되는가 승계가 되는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원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수용재결로 치득한 경우에 과세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승계 치득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만 이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치득해도 과세는 돼요 이걸 원시로 치득해도 원시로 보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 과세야 맞는가요? 승계로 보고 과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수용재결로 치득한 경우를 원시 치득이라고 써놓고 다음 원시 치득이라고 쓰고 원시 치득 뒤에다가 가로해가지고 수용재결로 치득한 경우를 포함해요 그러면 수용재결로 치득한 경우를 원시 치득에 포함해요 그러면 그 지문은 맞는다 틀린다 그건 틀려요 그건 틀려요 수용재결로 치득한 것은 무슨 치득에 들어간다고 봐야 된 건 승계치득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다 그럼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이 부동산을 유상승계치득으로 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모두 다 맞는 정답으로 돼가지고 이거 지금 출제 오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률하고 상관없이 모두 정답 처리하셔도 될 거예요 문제 6번 문제 6번은 이게 학원들마다 71% 정도 정답률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8, 9, 10%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틀리신 분들이 어디다 많이 찍었냐면 여기 5번에다가 5번 같은데 4번, 5번에다가 여기다가 3번, 4번, 5번에다가 골고루 한두 분씩 여기다 찍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 문제는 진짜 쉬운 건데 시험에 나올 거라고 계속 강조도 해드렸는데 외국인 소유 물건을 수입 수입만 보는 거예요 외국인 물건을 수입했다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물려야 되는가?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끝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만 수입한 자 수입은 수입한 자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두 번째, 상속 상속은 상속을 받으면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소리잖아요 누군가가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사람의 그 누가 상속인, 상속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사망하는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5명이다 그럼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망자 밑에 있는 상속인 5분 중에 한 사람만 상속을 받는 거야? 모두 받는 거야? 그러면 주된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 그러면 되겠죠 각자 그런데 주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주된이라는 이야기는 상속인 중에 한 사람 그럼 어디에서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험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재산세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취득세는 상속을 받으면 모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인 각자에게는 정부 입장에서는 각자 책임을 지우는가요? 연대 책임을 지우는가요? 연대 책임 그러면 여기에는 연대 납세험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세, 상속인 각자에게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2번이 틀렸어요 3번에 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기만 읽으면 돼요 다른 지문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조합원용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조합원용으로 샀으니까 이 물건에 주인이 누구를 하냐인가? 그럼 세금도 누가 내고?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조합원 이렇게 조합원용으로 샀으니까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그럼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자녀 있으면 오늘 제가 자녀 앞으로 부동산 하나 샀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샀으면 그 부동산은 부모 부동산인가? 자녀 부동산인가? 그럼 취득세는 부모가 낸다? 자녀가 낸다? 자녀가 내는 거예요 그냥 자녀 거니까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려 하니까 야 너 네 거 아니니까 내놓고 가 그럼 자녀가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안 있겠는가? 가만히 했죠? 뭘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국가에 신고해버리죠 부모가 내 이름 내 명의 빌려가지고 부동산 샀어요 실명제에 입안했어요 신고해버리면 부모님은 5년 이하의 감방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사놓고 자녀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돼요 절대 달러가면 안 돼요 요즘은 달러가면 자녀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막값하러 부모도 뭐가 없고 그냥 잡아 넣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 명의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샀어도 그건 누구 거라고 해석한다? 자녀 거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조합원용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누구 거다? 조합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 다른 생각을 붙여버리면 안 돼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지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돼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무조건 버려버리셔야 돼요 아니 저거 저 사람 거 아닌데? 조합이 사놓은 것뿐인데 그래도 누구 거라고 샀으니까 조합원용으로 샀으니까 세금도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4번 4번은 이것만 버려요 주체구조부 주체구조부라는 단어가 보이면 다른 단어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라는 단어만 보이면 세금도 누구에게 물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끝 이게 작년 정답이었어요 작년 시험 정답이라 올해는 나오면 나왔지 정답으로는 안 나와요 정답으로는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정답으로 유도 안 한 거예요 5번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는 것은 새 땅을 샀다는 이야기인가 땅의 이름만 바꿨다는 이야기인가 이름만 바꿨죠 이름만 바꿨으니까 이름 바꿨으니까 땅 주인이 바뀌었다 나 그 사람 그대로다 그 사람 그대로 새로 치득한 사람이라 그 땅을 무한 사람 소유한 사람 언제? 변경 시점에 변경 시점에 변경 됐으니까 변경 시점에 그 주인이 그 사람 당사자잖아요 그럼 당사자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시점에 소유자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은 여기가 나와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그러면 땅의 이름만 바꿨으니까 땅의 면적이 늘어났는가 안 늘어났는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면적이 늘어났다는 등기 가탕 할 필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없으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가 되니까?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럼 같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무슨 세를 내놔라? 취득세 취득세 그래서 가액 증가가 됐냐 안 됐냐 여기만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 7번 갈라 했더니 벌써 1시간 돼버렸네? 시간 빠르네요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 또 정리를 시작해보죠 자막 제공자 그 다음 시간 때 이제 문화가 됐냐 exaggerated 읽을 다